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주신 분들의 미사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8월 11일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입니다.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동정녀는 등불을 밝혀들고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갔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클라라를 자비로 이끄시어 가난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가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직접 베업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모하 평해에서 예리코 마진 쪽에 있는 누부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까지 이르는 기랏 온 납탈리 에프라임과 문하세의 땅 서쪽 바다까지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겹 그리고 초아르까지 이르는 평야 지역 곧 야자나무 성업 예리코 골짜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네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지만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합당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합당 벳 부어로 맞은 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백 스무 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합 평야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곡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도하는 애곡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누네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요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협을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찬양 노래 울려 퍼지게 하여라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들 들려주리라 내 입으로 그분께 불을 지졌으나 내 혀 밑에는 찬미 노래 있었네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보고 감명받아 자신이 누렸던 좋은 것들을 포기한 채 가난한 모습과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을 섬겼던 클라라 성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녀의 삶은 가난과 겸손의 모습은 물론 뛰어난 언변이나 특별한 신학이 아닌 수박하고 진실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통해 하느님을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클라라 성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맺어주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이 사회를 꾸려나가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진심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지지고 복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내 마음만을 생각하면서 화해를 하기는커녕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즘 시대에서는 더욱 쉽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고 심지어 서로에 대한 간섭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누군가의 결점을 고치려 한다는 것은 대려 서로 상처만 주고받을 그 결과를 도래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오지랖과 잔소리라며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할 수도 있는 이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한 우리의 단순하고 소박한 진실된 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의 말씀처럼 혼자가 안 되면 둘이나 셋이라도 함께하면서 억압과 강요가 아닌 오지랖과 잔소리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깔려 있다면 그 진심은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에 가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나의 마음에 나의 개인적 욕심은 없는지 나의 개인적 판단은 없는지 눈을 가린 채 그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클라라 성녀의 삶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하느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형제 바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개선도 없이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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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동정녀 클라라를 기리는 저희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오니 그의 공로를 기꺼워 하셨듯이 저희가 바치는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울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등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성인들을 기리며 그대를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제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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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해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의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경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이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원히 곧 나으리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주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각 화장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천상 선물을 나누어 받고 비오니 저희가 복된 클라라를 본받아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새기며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랭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하느님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대 내 마음속에 흐리어 볼 때 하늘의 별 불려 퍼진 입에서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대 주 하느님 영원주를 찬양하리네 그 시도다 주하리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